자 그러면요 또 이어서 한번 좀 이야기 해볼게요. 자 추진수 선수의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 추진수 선수 본인이 국적을 포기하고 그런건 아니에요. 추진수 선수 본인이 국적을 포기한건 아니고 사실 추진수 선수도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계속 미국에서 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장기 체줄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추진수 선수도 거의 현지인 수준까지 됐어요. 근데 추진수 선수하고 하운미씨는 이번에 국적 포기는 안했고 근데 추진수 선수가 2남 1녀잖아요. 근데 첫째하고 둘째만 그러니까 만 몇 살 이전에 그 국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중국적은 허용을 하지만 대신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어요. 군복무를 해야 돼요. 근데 추진수 선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학교생활이나 향후 이제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거 약간 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이제 불이익이 있다는걸 알았겠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무빙군하고 그 뭐냐 그러면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의사를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그 추진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시절 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추진수 선수가 그 이제 하운미씨한테 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인어류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 가야됩니다. 하니까 그 뭐냐 추진수 선수의 장인어린이 하운미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너는 오늘 짐 싸라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따라간거지. 법적으로 부부가 된거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마이너리그 숙소면요. 정말 돈없는 선수들은 다른 동료 선수들하고 같이 막 방쓰고 막 그래요. 근데 추진수 선수하고 하운미씨는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애가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되게 눈물젖은 빵을 먹으면서 살림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시절에 둘째하고 셋째가 태어났어요. 둘째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근데 하운미씨가 그 셋째 낳고 나서도요. 그 그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추진수 선수 뒷바라지 하려고 그 애 낳자마자 그 또 또 차 끌고 집에 가가지고 또 뒷바라지 하고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회의가 그래서 회의가 그래서 그래서 추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추진수 선수의 자녀들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자란 기억이 없잖아요. 물론 그래 겨울 시즌에 그 추진수 선수가 겨울일 때 그리고 그 뭐냐 그 추진수 선수가 이제 자녀들이 겨울에 잠깐 방학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잠깐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는데 근데 근데 솔직히 그래 올 겨울에도 아마 추진수 선수는 가족들하고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좀 추진수 선수가 그 뭐냐 추진수 선수하고 가족들이 그 우리나라 그 언론에 뭐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점 죄송하다 이런 걸 사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물론 추진수 선수도 상의를 했겠지만 가족들이 이제 추진수 선수하고 하우미스도 상의를 했겠지만 추진수 선수의 자녀들도 그 미국 국적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들의 인생이야. 본인들의 인생은 가겠다는데 스티브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스티브유는 징병검사까지 받아놓고 나서 그 뭐냐 물론 이제 가족들의 사정에 따른 거지만 징병검사까지 받아놓고 미국 시민권을 딴 거야.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승준씨 아직까지가 입국이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입 그 뭐냐 아직까지도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유는 앞으로 뭐 풀릴 여지는 생겨요. 풀릴 여지는 생기는데 그 풀릴 여지는 생기지만 뭐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추진수 선수의 자녀들은요. 아직 무빙군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무빙군 지난 무빙군 뭐냐 지난달 지지난달 그때 중학교 졸업했고요. 무빙군 9월이면 고등학교 가요. 아직 고등학생이야 무빙군. 이제 막 중학교 졸업하는 애예요.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 그 뭐냐 법적으로 아직 좀 뭐냐 그 뭐냐 원래 그 만 몇 세 이후에는 그런 그 그게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다가오니까 추진수 선수가 아들아 아들들 불러서 그 선택을 한 거죠. 추진수 선수의 딸은 이중국적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중국적을 가지려면 조건이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건데 음 좀 우리나라의 그런 그 그런 국적과 병역 좀 씁쓸해요. 음 이번 일 같다가도 추진수 선수의 그 아들들을 비난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게 좀 씁쓸한 현실이고요. 에이 뭐 그래요. 근데 추진수 선수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추진수 선수는 충분히 본인이 국위선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추진수 선수의 이제 아들들이 결정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수 선수의 아들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진수 선수를 욕할 일 없고요. 그리고 추진수 선수 아들들의 인생이잖아.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욕을 해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오히려요. 나중에 그래 군복무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온다 쳐. 아니면 대학 다니다가 군복무 때문에 우리나라 온다 쳐. 그러면요. 군복무 때문에 우리나라 온다 쳐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한국에서의 커리어가 1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회생활을 한다고 군대와 그러면 그게 적응하겠냐고요. 우리나라 학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나라 학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한테 군복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다니고 군대 다니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시수 선수하고 가족들의 그 선택은 존중한다고 존중해요. 저는 존중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1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군 복무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관심병사로 복무를 했다 보니까 뭐 관심병사라는 거 이미 아프리카티비 인터넷 방송기가 다 알려졌는데 뭐 뭐냐 그냥 관심병사라는 거 인터넷 방송기가 다 알려졌어요. 어차피 뭐냐 남순이 때문에 다 알려졌어. 관심병사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그래요. 관심병사 입장에서 그 추신수 선수의 가족들에게 선택에 관한 관련해서 자 그래서 저는 추신수 선수와 가족들의 선택 저는 존중하고 또 이제 그 추신수 선수 자녀들의 앞으로의 그 학업 뭐 앞으로의 커리어 진로 네 저는 응원해요 뭐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아주 잊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포들 있어요 해외교포 2세들이에요 추신수 선수들은 추신수 선수의 자녀들은 교포 2세예요 박찬호 선수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교포 2세라 보기엔 좀 그런게 박찬호 선수의 부인인 박리혜씨는 원래 제일 교포 3세예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선수 커리어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 커리어가 점점 좀 이제 마무리 좀 뭔가 뒷정리를 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서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뭐 한국 미국 이런 데 오가면서 살잖아 물론 이제 박찬호 선수한테는 딸밖에 없지만 그렇고 그 딸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제 추신수 선수의 추신수 선수는요 아직 추신수 선수 본인의 국적인 한국이지만 그 추신수 선수의 자녀들은요 정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 2세대예요 행크콩거 생각하면 돼요 행크콩거도 재미교포예요 우리나라의 피만 섞여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가 섞여있지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에서 생활한 적 한 번도 없는 애들한테 우리나라 국적을 강요를 해 그거는 좀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cau взять 여기 참여 우리 igkeit